최대 피해지한 15% 카운터 피해 감소 40% 이어타옵수도 있네요 이렇게 여기 나오면 약간 전진 추격합니다 이런식으로 이동속도는 그렇게 빠른편은 아니고 이제 카운터 상대로 되게 잘 버티립니다 그쵸 카운터 상대로 굉장히 잘 버텨요 이런식으로 윌리를 끄집어내서 잡아내고 어 알렉스 여깄네요 봐봐 아직도 살아있죠 다시 한번 나와주고 오케이 야 그리고 키가 굉장히 작네 그쵸 나는 나쁘지 않은거 같아 오오 이렇게 밀어낼 수 있네요 아주좋아요 어 오 오 오 튼튼하네 오 상당히 튼튼한데 카운터 피해 감소 때문인가 그리고 이동속도는 관리국 검사보다 약간 느리네요 음 그냥 썼을때는 그냥 썼을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엔 러쉬 해볼게요 평범하게 으흠 평범하게 러쉬 해볼게요 오 꽤 튼튼한데 그쵸 꽤 튼튼해요 어 뭐야 오 아직도 살아있네 네 내가 일으켜줄게 나쁘지 않은데 이자 물론 2번파면 진거 같긴 한데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됐어요 됐다 으악 오 튼튼하다 확실히 근데 그게 다네요 하하 오 푸거 맘에 드네요 맘에 드는데 그니까 후회 저격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후회 저격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진영 붕괴 아 입사쓰어진 이들의 의지다 아 괜찮죠? 추리안이랑서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제 솔즈 상대로는 오래 못 버팀 아이참 아이참 어허 어허 좋아 테러밖에 없냐 좋아 오 오 이야 지금 진짜 이걸로 완전히 피구요 오케이 중간에 이렇게 난입해서 중간에 이렇게 녹았네요 오케이 첩첩첩첩첩 오우 쎄다 군탕 군탕 군탕이랑 수류탄 군탕 으흠 그쵸? 어우 광소영이 잡았네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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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수들이 도망치고 있어요 나 이거 매겨있어 냉철한 이성툰 응 쇼리안 등장 자 여기 이 버튼 한번 눌러봐도 되요? 지원하리라 뮤직사격 즉 자 이제 이렇게 파고드르고 이거를 끌고 옵시다 이렇게 해서 지원 빠른 지원 빰 빰 빰 어 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탕 이렇게 분탕 ших 쫄왜 이런 느낌 뭐야 야 왜 죽었어 얘 어 왜 죽었어 안돼 안돼 그러니까 큐리양이 죽었네 아쉽구만 아쉽구 아쉽구 뭐 뭐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